이번에 처음 미국 가서 영화 찍으신 건데 감독님 영화 대박나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한동안 한국에 안 계셔서 도대체 뭘 하고 계셨나 했는데 라스트 스탠드 김준광호님 할리우드 진출작이죠 이번 영화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잘 나왔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재밌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보다 몇 배 더 재밌네 진짜 재밌네요 김지훈 감독님 특유의 유머하고 액션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신나는 액션과 웃기는 코미디 또 가슴 문구랑 감동까지 진짜 최고였어요 꼭 보세요 정말 고생하셨겠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침장이 아팠어요 가슴 졸이면서 계속 봤고 딱 김지훈 감독님 영화 재밌고 액션은 좀 더 화려해졌고 촌철살인의 유머 촌철살인의 유머 예전에 홀리우드 영화 보면서 사실은 많은 열등감을 가했잖아요 근데 오 뭐 전혀 그런 어떤 싹 깔끔히 씻어주는 액션 영화를 찍어줘가지고 김지훈 감독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독님 다음 작품에 꼭 저를 아놀드 형님 완전 살아있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아놀드 슈알치전에 아저씨도 저렇게 웃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서운 할아버지예요 I'll be back 커뮤니터 생각 많이 났어요 액션을 하나를 해도 진정성이 보여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라스트 스탠드 화이팅 화이팅 대박나세요 화이팅 김지훈 감독님 화이팅 감사합니다